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아닌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EST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EST. 주가가 한번 움직일 때 강하게 상승하고 또 따질 때 바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멀리 길게 투자하시는 분보다는 좀 짧게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생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5월 21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최대주의 콜옵션 지정, 재무구조 개선 및 책임경영 강화로 성장 지속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는 3월 4일에 나왔던 HBM 성능 핵심 장비 국내 유일의 엔비대 핵심 파트너사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월 21일 오늘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는 최대주 관련된 콜옵션 지정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향후에 동사의 최대주가 지분을 더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강화로서 현재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HBM 관련된 모멘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대표주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종가 기준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생산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고압 언일링 기술 고도화에도 성공하면서 상용화를 위해 고기사와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양대와 포항공대와 국책과제로 진행 중인 차세대 고압 언일링 장비 개발 또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동사는 최근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사로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생산 공정에 적용되는 EDS 퍼니스 장비 초도 물량을 수주했다. 이번 수주로 동사는 기존에 공급 중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이어 HBM용 장비에 대한 거래처 다변화에 성공했다. 동사의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수주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형 웨이퍼 가압 설비와 EDS 칠러 등 HBM용 주요 장비들의 납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거래처의 HBM 투자 확대로 올해도 HBM 장비에 대한 추가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사는 지난해 HBM 장비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의 반도체 장비 수성과를 올리며 본원 사업이 흑자전환 가운데 고압 언일링 기술 고도화에도 성공해 반도체 장비 부문의 사업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주식농부님들 제 방송을 몇 번 들으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또 반도체 얘기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도 그래서 올해부터 실적이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더라도 반도체 종목들은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에 가지고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투자하신 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은 트레이딩 하셔도 되는지만 조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먼저 이렇게 투자를 좀 멀리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고 반도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장비를 먼저 사야 됩니다. 장비주.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소재하고 부품. 소재 부품은 그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경우는 고가잖아요. 그리고 장비를 한 번에 들이면 그것도 몇 년 동안 수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몽땅 수주를 받고 또 몇 년 동안은 또 이렇게 손가락을 빨고 벌어놨던 걸 쓰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 개발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가 한꺼번에 실적을 크게 벌었다가 또 한동안 또 쉬고 한동안 또 이렇게 급하게 또 돈을 벌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장비주를 트레이딩했던 수급들이 장비주에서 쉽게 말하면 껌에 단물이 다 빠졌다 싶으면 그때는 소재하고 부품 쪽으로 그 수급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농무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장비주에 먼저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장비주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떠난다 싶으면 그 수급이 곧바로 바로 소재하고 부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점 알고 투자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T 오늘 7.2% 상승하면서 19,910원에 마감했습니다. 동사 보시게 되면은 이 동사에 좀 강하게 지금 현재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추세선인지. 자 저점과 저점을 쫙 연결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고점과 고점을 딱 연결했습니다. 자 우리 주식농무님들 제 채널을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죠? 현재 동사 어떻습니까? 삼각수렴이 됐습니다. 삼각수렴을 위로 오늘 돌파했다는 거죠. 아시죠?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니까 수렴이 된 겁니다. 수렴이 됐다 보니까 위에서 누르려는 힘과 밑에서 위로 치받치려는 힘이 충돌이 돼가지고 충돌이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삼각수렴이 마무리됐죠. 그 상태에서 위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위로 큰 변동성이 발생하고 밑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밑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어떻습니까? 자 삼각수렴이 형성된 상태에서 마무리된 상태에서 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7.2% 장대 양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가 나오더만 그거는 활용하셔야 되고 대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는 18,500원에서 17,000원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는지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9,910원인데요.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만원이 되겠고요. 2차 저항대는 2만원 좀 짧네요. 19,910원인데 90원만 오르면 2만원인데 2만원 저항대는 작게 너무 짧고 1차 저항대를 2만3천원, 2차 저항대 2만6천원 되겠습니다. 2만6천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1만8천원, 2차 지지대 1만5천원, 3차 지지대는 1만3천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대는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4만6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수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한 달 동안 84만8천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금투 최근에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은 트레이딩, 연기금은 팔다가 관망, 사은폰도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신이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투신이 순매수로 돌아섰는지 그리고 금투하고 상업폰도 최근에 팔고 있거든요. 파는 수급이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된지 A조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관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관이 순매수를 또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으로 전환되게 되면 주가는 급하게 상승할 수 있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발목에 모래주머니가 차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모래주머니 딱 때리면 어떻죠? 발걸음이 엄청 가볍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는 동사의 기관들이 현재 동사를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놓는다. 그러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깡총깡총 뛸 수 있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시정비를 보시고 있습니다. 1.44% 이 정도면 좋습니다. 3%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고가 되었습니다. 동사의 최대주는 24.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5월 20일 오늘 나왔던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지정했다. 그래서 재무조 개선 및 책임경영 강화로 성장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대주 지분율이 30%는 되야만이 책임경영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5월 20일 증권사에서 나왔던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책임경영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면 30%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책임경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옵션에 대한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지정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760억 원대에서 올해 재작년에 760억 원대에서 작년에 798억 증가했고 영업이 계속 적자이긴 하지만 재작년 대비 작년에 적자 부위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단기 수익도 적자 수준이네요. 작년 분기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영업이 12억 원 적자, 2분기에 7억 원 적자, 3분기에는 5억 원 흑자 전환, 4분기에는 9억 원 흑자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컨셉에서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영업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올해 예상컨대는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즉 3분기부터는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된 건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70%, 유보율은 76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내년 대비 내후년도에 반도체 협황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 내년, 내후년은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170%, 유보율은 76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PS는 단기 수익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이고 BPS는 4,301원입니다. 4,300원 균제는 현재 밸류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300원이면, 다시 한번 볼게요. 4,300원입니다. 4,300원이면 4,46, PBR 4배 정도 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BR 4배가 조금 넘는 거죠. 적정 밸류션은 PBR 1배에서 2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컨센서가 지금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내년 대비 내후년도의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 올해, 내년, 내후년도까지 실적을 바라보면 아마 밸류션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어디 실적이 나오느냐? 반도체 장비에서 62.4%,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31%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벌써 12전환을 몇 차례 했나요? 둘, 넷, 여섯 차례 했네요. 대략적으로 10만주, 15만주, 24만주, 24만주, 60만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80, 100, 120만주 정도가 올해 벌써 12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벌써 작년에도 3차례, 4차례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물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는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진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와 연결된 회사는 반도체, 공정, 히팅, 자켓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다이아몬드, 연마디를 만드는 회사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즉 AS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유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에 있네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 오늘 종가 19,910원입니다. 수급절은 기관이 핸드리아고인데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관이 순매도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현재 영업이익 단기수익 적자 지속이 중이지만 올해 내년, 내후년도까지는 계속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HBM 성능의 핵심 장비 관련된 국내 유일의 MBDA 핵심 파트너스 러브컬을 받고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0.0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44.9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3,000원, 2차는 26,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대로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8,000원, 2차는 15,0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EST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